사랑할 수는 없어 아저씨 음식 해놨구나 물 없는 줄 알았는데 어 아하 두 번 때려오는 거 맞는 거 같아 이거 요원 그냥 내고 사고 때 그냥 내고 밀어야 돼 이거 각각 가면 되거든요? 양호시키면 어때? 어차피 이 목표 5급 주차자가 아마라 보고 가야 돼 나의 사랑은 어제와 다른 돈으로 지워져 가겠지 널 위해 흘리는 나의 눈물 속에서 넌 지금도 사랑을 가르쳐주나 혼자만의 사랑을 원 후에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너를 미워하면 잊을까 이제까지도 버프 때문에 한 번 쳐 놔야 돼 지금 여기 버프 들어가면 되게 힘들어요 조졌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같던데? 다음대로 이거 낸 다음에 그 맘에 쓰고 때린 다음에 잠깐만 생각 안 해보자 어떻게 힘들 거야? 그냥 화주인 너 전개하고 내가 종봉하지 마 어흑! 이 빠 이 새끼가 아아아아 아니 시랄이 어떻게 이겨 아니 시랄이 어떻게 이겨 내가 이게 방금 누가 와도 못 이겨 코렛도라 시발 누가 바벨라 누가 하도 못 이겨 이거는 시발 어떻게 이겨 이거를 누가 하도 못 이겨 임페로라 뭐 이겨 그냐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를 아아아아 타이씨 이발 생기자 타이씨 개같은 게임 시발다 어떻게 이겨 이 시발 게임을 어떻게 이대로 만들어놨어 개같은거 놔둬